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반 종목인 아이온 디바이스의 청약이 끝났는데요. 마감 상황을 살펴보고 예상 수량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약 건수는 20만 건이 채 안 들어왔어요. 19만 5,115건으로 마무리가 됐고 균등 배정 수량은 그래서 1.92주나 되겠습니다. 청약자 중에 92%에 들어가면 균등 2주까지 다 받아갈 수가 있겠고요. 안타깝게도 내가 8%에 속한다. 그러면 균등을 한 주만 챙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들 2주까지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증거금은 예상보다 더 들어오긴 했습니다. 5.16조 원이나 유입이 되면서 비례 경쟁률 최종적으로 3,929.98대1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막판에 증거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성비 구간이 조금 어그러졌죠. 3만 7천 주 풀청약자의 소수점이 0.4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풀청약해서 10주 받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덕에 2,400주가 살아남습니다. 2,400주, 6,500주, 1만 5백주, 1만 4천 5백주, 1만 8천 5백주, 2만 2천 5백주, 2만 6천 주, 3만 주, 쭉쭉 이렇게가 가성비 해당 구간이 되겠고요. 막판에 1만 4천 주, 1만 8천 주, 2만 2천 주, 여기 소수점이 확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수정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약을 할 때는 넉넉히 하는 게 무조건 좋긴 하겠네요. 그 밖에 본인에 해당하는 구간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점 0.6 이상이면 이번에는 다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우선 보이고요. 단수주로 올림 배정해서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혹시나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하면서 0.6 미만에까지 기회가 오게 된다면 2만 2천 주 청약자가 가장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번에 풀 청약의 소수점도 낮고 또 가성비 맞춰서 청약을 못 하신 분들도 좀 많을 거라 어쩌면 단수주가 좀 많이 남아서 0.6 미만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가능성일 뿐이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2만 2천 주가 가장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그 다음 소수점 높은 게 4만 9천 5백 주 요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1만 8천 주, 그 다음은 7만 3천 주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2만 2천 주랑 1만 8천 주 청약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배정 결과 나오면 공유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3만 4천 주 청약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균등 2주를 챙겼다면 25.16% 위에서 팔면 되겠고 운이 없어서 균등 한 주밖에 못 받는다면 27.68% 위에서 팔면 파킹 이자랑 수수료를 빼고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청약은 그래도 무조건 남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청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미래에서 비전 스펙 7호의 상장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